공무원 구급도 외에 없다 4달부터 국토부 모든 공무원과 LH 전 직원은 재산 등록을 하겠다 구급 공무원부터 LH나 공무원은 재산 등록을 하게 하겠다 본인 및 전 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시키겠다 지금 LH나 국토부나 비리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땅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이뤄서 정말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우리 국민들이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정말 해석하기도 힘든데 이 국세청에서도 아직까지 질의를 해보면 정확하지 않는 부동산 세법이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서면 질의해봐라 상위기관이 기회적 정보에서 아직 통보가 안 됐다 정책을 새롭게 발표를 했으면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금 이게 문제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 바뀌었으면 정확하게 이럴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된다 애매한 게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청약 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공을 준비하신 분들 아니면 뭐 일반 청약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우리 저한테 질문 오시는 분들 LH에 전화해도 LH는 LH에서 분양하는 것만 정보가 있다 그러면 LH에서 분양하지 않는 곳은 그 해당하는 시행업자라든지 주최 측에 전화를 해봐 전화를 해보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커트라인에 대해서 공시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LH도 최근 3개월 것만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질문들 노부모 특별공급 점수 몇 점 실험부모 특별공급 몇 점 그걸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저쪽으로 이사 갈까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정확하게 줘도 지금 너무나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정보 자체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화가 납니다 LH와 국토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정보 하나도 없이 대한민국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무슨 맨날 잘했다 자화자찬이나 해야 되고 말이죠 제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세법이나 청약이나 정확한 데이터 정책이 나왔으면 정확한 정책을 빨리 준비를 해놓고 정책을 발표를 하고 청약의 커트라인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기자들은 기자들한테 정보 줍니까? 기자들만 특권이 있어요? 청약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지금 애가 타고 있는데 말이죠 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여러분들께서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LH나 국토부에 항의를 해가지고 청약이 됐으면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줘서 어떤 점수 부처는 얼마 하나면 최근에 커트라인이 얼마 다자녀 얼마 노부모 얼마 신혼부부 얼마 신혼 희망타운 얼마 이게 나와줘야죠 그걸 예측하면서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하는 거죠 제기가 틀렸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든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